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? 왜 도와주세요 응? 도와주세요 원래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알비렉스 니가타 레디스에서 이효경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이게 뭐예요? 팬분들이 주신 카드 잘 챙겨줘 하고 아 진짜 잘 챙겨줘 아 진짜 말 많이 걸어주시고 방에서 안심심하게 방에서 형님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 또래이들이 왔는데 소연언니가 딱 문 열자고 죄송합니다 화연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녀오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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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안 다녀오셨어요 자기가 여기 카페트 자기가 다녀왔어요 날씨 부탁드립니다 휴 왜 왜 저녁래 아 제발 천흥민 닮은 꽃 천흥민 닮은 꽃 한번 보여주세요 클로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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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았어요? 닮았다 나 무슨 소리야 이 둘이 하이파이브야 안녕하세요 웨이브릭스 니가타 레이디스 이효경입니다 여자 축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